자, 지금부터는 양반들의 시짓기, 글짓기, 팟짜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무식함을 풍자하고요 또 양반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횡포를 풍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생원이 쉐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게 동생, 우리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까 깝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요 양반이니까 양반답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거죠 허세죠, 허세 우리 정도는 시짓기하고 놀아야지 라고 하니까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굿 아이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반 시조를 읊어요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정지는 못하리라 뭐, 내용상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내용이 뭐냐면 늙음을 탄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별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웃는다 근데 그 뒤가 웃겨요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똑같은 시조 같은 걸 한번 지워버리는 겁니다 말뚝이가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런 글귀를 확 읊어버립니다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반이 시조를 읊었는데 말뚝이가 읊은 내용과 유사한 주제라고요 유사한 주제 그렇다면 이걸 통해 뭘 드러내냐면 양반 그 다음 말뚝이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다 없다 지식 수준의 차이가 없음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왜?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반의 권위 허세가 추락되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네 양반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요 이제 글짓기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 지식적인 허세를 드러내는 거죠 뿜뿜 하려고요 서방 그럼 형이 먼저 지어보세요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들 쇼미더버님 보면 마지막에 뭐 맞추는 거 있죠 라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임 맞추는 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이걸 라임으로 글짓기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불을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자, 이거는 한시어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시어조 로 짓는 거예요 울룩줄룩 작대 산하니 황주 평산에 동선영이라 이 두 라임을 맞춰놨어요 어, 그럼 잘 지은 거네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단순 지명만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별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요 지명만 라임에 맞춰서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어떻게 평가하냐 하하 같이 웃어요 또 형님 잘 지었습니다 라고 좋게 평가하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양반의 무식을 풍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생 한기 지어보세요 이제 너 한번 해봐 어려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이 그럼 형님 운자나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생원이 총자 모잘세 이 두 말을 가지고 라임 한번 맞춰봐 라는 겁니다 아, 그거 운자 벽자로군 겁나 어려운 글자로군요 이런 겁니다 자,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한시어트로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 하니 남학신 뒤축에 검을 모시라 이렇게 했어요 얘도 라임은 잘 맞췄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생활용품이에요 생활 용품 나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볼까요 제가 집세기는 집신이에요 집신 앞은요 헝겊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남학신 뒤에 못 못질한 하고요 그냥 단순 생활용품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또 뭐요 양반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원 그러면 이번에 파짜나 하여 보자 이렇게 또 다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한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둥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라고 부르니까 한참 생각합니다 네, 거운고 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한자 사전에도 없는 어려운 글자라고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얘들이 묻고 답하고 있어요 나름 뭔가 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파짜놀이가 아니에요 파짜놀이 형식에도 맞지 않아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 뭘 드러낼까요 무식함요 앞에 글짓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볼게요 아, 그거 동생 참 용할 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는데 서방님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오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한참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잘세 그것 논인 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짜놀이 얘들도 형식에도 맞지 않고요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면요 자 지금 양반들이 자기 숙소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시짓기 그 다음에 글짓기 사짜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양반의 양반의 무식함이 드러났다 이 노래를 통해서 양반의 무식함을 뭐 하고 있어요 풍자하고 있는 거죠 지적인 허세를 불리려고 하다가 무식이 들통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줄만 볼게요 이러는 동안에 치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이 다른 인물은 새로운 사건으로 장면이 변환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 말투가 예 날았던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춧빛 갖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자 이거 뭐예요 날았던 떼먹고 간 놈요 그 다음에 상통은 머리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통요 대춧빛 갖고 그 다음에 뱀같은 놈 잡아라 라는 겁니다 말투가 그놈 힘이 무량 대각이오 파워 겁나 세요 힘 세요 날렘 빠르기요 비호 같다고요 겁나 빠르다고요 그런 놈이니까 선생님의 양반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오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날았던 떼먹은 놈 잡아오라 그랬더니 엄청 힘이 세고 빠른 놈이라 쉽게 잡아올 수 없다 그래서 전령 달라는 거예요 이 전령이 뭐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체포영장 생각하면 돼요 범인 잡을 때 자 됐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전령은요 뭘 드러내냐면 양반이요 양반이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생원이 오호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이게 종이 있다 전령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종이의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뚱이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 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라고 하니까 취발이 전령 부자 이렇게 되는 거 드라마 상황에서 많이 봤죠 갑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팍 나서면서 체포영장 보시죠 탁 주면 쫄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가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 끌려 양반이 앞에 온다 자 그러면 이 전령이 먹힌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아무리 양반이 무식하고 개체반이라도 그 권위는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쟤인을 앞에 대령하는 모습이에요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한다 범인 얼굴을 탁 갖다 뒤밀어야 되는데 엉덩이를요 코앞에 내민다구요 이거 뭘까요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의도적인 행동 일부러 엉덩이를 딱 비밀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앞에다가 누가 엉덩이 빡 변수 대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하죠 이거는 조롱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놈 잡아 드렸어 합니다 그런데 세원이요 아 이놈 말도 이게 무슨 냄새냐 지 앞에 엉덩이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푸식합니다 말뚝이가 예 이놈이 비신을 하다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다 하고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걸 냄새 난다고 툭 뽑아서 엉덩이에 꽂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이거 되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여기 행하라는 행위가 되게 오 거의 살인 행위잖아요 이를 통해서 양반의 행포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포가 뭐 긴장감을 짜자잔 하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뭘 유발해요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바로 해악성 이렇게 됩니다 엉덩이 앞에서 어 이거 뽑아다가 저기 딱 꽂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게 될 테니까요 자 말투기 새님 말씀 들으시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여기까지 끊을게요 금전이면 그만이다 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 가치관을 보여줘요 물질 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도면 뭐든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하겠소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그때 당시 죄인을 취바리가 누구예요 날았던 떼먹은 놈요 그거 잡았으면 족쳐야죠 근데 여기서는 돈 받고 해결합시다 라는 거죠 당대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부패상 이만큼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네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이러면서 쳐주게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뭐 했다구요 묵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이 퇴장한다 이렇게 재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양반의 폭력성과 그때 당시에 부패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양반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